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볼펜 일러스트인데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파괴네요 내가 막 파괴시켜지는 어떤 것들 이건 제 첫사랑의 얼굴을 제가 부렸어요 오빠, 첫사랑 오빠 잘생겼네요 잘생겼었죠, 어릴 때는 첫사랑 첫사랑은 제가 17개부터 좋아해서 데뷔하고, 데뷔하고 만났죠 그러니까 나 제일 예쁠 때였는데 제일 예쁠 때 스무살고 스물다섯 살까지 제일 예쁠 때 오랫동안 만났어요 오랫동안 만났어요 먼저 고백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해요 고백해요 성공률은? 100% 100% 근데 성공률 100%인 건 제가 그래서 100%라기보다는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이 하고 거리를 좁혀서 성공을 확보 성공 가능하게 좁힌 다음에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